경제부총리님, 지난번에 본의원이 요구한 사항이 있잖아요. 예탁 제도를 좀 개선해달라. 8호선에 별내선까지 들어왔고, 별가람까지 예타 연장선을 했었는데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보면 현 규정대로 다시 올려도 안 된다. 예타 규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줬는데, 슬라이드 한번 떼어보세요. 그때 기억을 한 개 시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경제성, 정책성 평가 비율이 다르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비율이 있는데, 여기는 수도권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수도권 중에 가장 낙후된 지역이 남양주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급수원보호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 예비타당성 제도로는 도저히 다시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이 한 10만 정도의 인구가 원하는 지역이고, 이제는 의정부하고 별내면 이런 데 인구가 다 이 지역에 와서 8호선을 타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지역균형발전비율을 올리든가, 아니면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를 5대5 정도 해서, 이런 수도권 중에서 낙후된 지역은 좀 예외 규정을 보완을 해달라고 지난번에 요구했었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수도권 안에서의 낙후 지역에 대해서, 원래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의 계량 부분들을 저희가 줄여주는 부분들을 하고 있었는데, 수도권 안에서의 낙후 지역까지 하는 게 큰 틀에서 제대로 바꾸는 거라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이것은 검토를 해주세요. 실제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360도 보면 남양주 지역이 가장 낙후됐어요. 남쪽, 서쪽, 북쪽은 다 개발됐는데, 각별히 좀 관심 가져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지역 간에 이게 완전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낙후된 것에 대한 판단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낙후돼서 이제 남양주 지역은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왕숙신도시가 개발되고, 별내동이 되고, 진접 2지구가 또 새로 이루어지고요. 다산도 최근에 만들어지고, 그 지역이 가장 그런 지역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하여튼 계속 부탁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계속 부탁하겠습니다.